그래서 저희는 여름휴가를 왔습니다 할로! 우리 어디야? 우리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뭐, 이곳은 뭐죠? 이곳은 뭐죠? 이곳은 칼레 칼레 which translates to, I think, cottage in English basically like a little vacation home that you can own if you have money or that you can rent and in our case, we rent it we don't own a chalet unfortunately so yeah we are couple of hours away from Montreal, by car 지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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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컷! 우후! 미! 미! 우후! I don't know if there's no way to do this, but this isn't think tab! There we go! 29 years of insane trying so hard trying so hard I hate this GEPALA GEPALA I hate this I hate this I hate this You're right! Oh no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할 수 있어! 할 수 있어! 올라왔어! 안녕! 안녕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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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커플들도 같이 놀러 왔고 아내를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비 비비 오늘 우리의 패션을 말할 수 있을까요? 내 패션? 예스! 오! 와우! 이 옷이 되게 릴락스러워요 여기요! 당연히 여기에서 빠져버릴 수 있을까요? 바닥에 집중하기 아주 좋은 비율이 일부의 목적에 여기가, 여기가 여기가, 여기가 등등이 산하에서 특히, 이 비가 없을 때 we're not in the winter 아무리 모른다 그래서, 예 아! 밥 먹기! Gisell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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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, 우리 같이 구원을 하는 방법입니다. 여기가 한 공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우리가 많은 alcohol지 보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식당을 마치고 어떤 베이컨 그리고 큰 수박이 큰 수박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가 있는 것 같아요 지사님은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지사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지사님 지사님 잠시요 이곳은 아주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은 없죠 누구도 있니? 네 여기가 또 다른 곳이에요 또 다른 곳이에요 또 다른 곳이에요 또 다른 곳이에요 핫도그 테이킥. 테이킥. 아니야, 아니야, I got what you need. 네, 아니야, 너. 난 안아픈 거잖아. 이거랑 선생님은 손질을 안아픈 거 같은데? 이거랑 같이 손질을 안아픈 거잖아. 이거 안아픈 거잖아. 고소한 면의 물에 감사드립니다. 이 디테일은 없어서 음, 다이씨 사진이 이쁘다 저는 게임을 게임을해서 between someone to do the dish 이게 너희가 되잖아 너희가 넘버 3원이야 네 누군가가 그 앞에서 побед은 승리가 승리가 될 것 같아 개가짐! 잘하고있습니다. 잠깐 나오세요. 괜찮아.. 맞아.. 가이 바이 보! 가이 가이 보! 빅atsch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저희 집 뒷마당의 마지막 작업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땅을 정리해서 이제 돌을 다 깔고 여기 위에다가 창고를 얹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는 잘라낸 넘어가며 잘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말아봐 제발 만만히 그래 사랑과 사랑과 사랑을 이 노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앞에 창구가 하나 있고 이제 가재보랑도 색깔 깔맞춤을 했죠. 그래서 안을 살짝 보여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네요. 그래서 오늘 작업은 끝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